제풀에 왔는데 세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엑스키스 키스가서 보고 아이스크림 먹을 것 같아요 키스에 2층에 아이스크림 가게 있는데 거기서 아이스크림 먹을 것 같아요 키스에 2층에 있는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방금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첼시마켓 간다고 했으니까 저는 첼시마켓 갔다 왔으니까 저 혼자서 오늘 소호에서 마지막 쇼핑하고 신발 가게들 좀 몇개 더 가고 싶은데 있어서 갔다가 피터루거에 가서 스테이크 먹고 저녁에 또 다시 친구들 만나서 밥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계획은 뭐 그렇게 어제처럼 바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가는 가게는 디스트릭트 원이라는 가게인데 여기서 또 동영상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키스에서 티셔츠 하나 샀어요 키스 생각보다 비싸다 티셔츠 하나에 70달러 그래도 예쁘니까 드디어 처음으로 여기 와서 하나 샀네요 아 여깄다 해놨다 키스 2층 더 로봇 여기 있을 것 같아 그랬네 다녀와 여기 들어왔는데 신발들이 많기는 많은데 중고도 있고 새제품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이게 또 여기 있네요 벌써 아마 8호 시카고였죠? 디스트릭트 원이라는 이곳은 시세보다는 조금 확실히 비싸 형성되어 있네요. 바로 앞에 라운드 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한 번 가서 볼게요. 여기는 중고제품이 많다고 하거든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 않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신발 사는 거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볼 것도 별로 없고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고 소호에서 신발 사는 건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피타루거 가요합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다행히 잘 맞게 도착한 것 같으니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쇼핑은 못했지만 별로 밥이라도 맛있는 거 먹어야죠. 여행에 50%는 맛있는 거 먹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예약이 온라인에서 2명 밖에 안 돼요. 저 혼자이기 때문에 예약을 못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혼자인 경우는 직접 가게에 와서 대기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혼자 쉽게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월요일이다 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새 쉬어서 애매한 시간이잖아요. 금방 들어가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피타루거입니다. 다행히 바로 안내를 해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을 잠시 잠깐 보여드릴게요.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양이 부족하다 싶으면 양이 부족하다 싶으면 주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이 부족하다 싶으면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양이 부족하다 싶으면 맥주가 생각해요. 그냥 양이 부족하다 싶어요. 조금 plus 이게 스케이크로스도 아 진짜 근데 맛있어 보여요 양이 부족할거 같은데 너무 맛있어 이번 햄버거에 치즈를 넣어서 샀습니다 잠깐 살짝 잡았는데 육즙이 미쳤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먹은 가격은 106달러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 팁 포함해서 15달러에서 122달러 정도가 나왔네요 잘 먹었으니까 알아요 이정도면 한기식사 플렉스 한거지 그리고 여기서 주는 초콜릿 코인입니다 귀엽네요 원래 하나 줄줄 알았는데 두개 주셨네 잘 먹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터루고 나와가지고 덤보에서 사진 못찍어가지고 저 혼자라도 사진찍으려고 지금 가고있습니다 초콜릿 먹었는데 초콜릿 되게 꾸덕꾸덕해가지고 맛있더라구요 인정 마무리 디저트까지 까이삼하게 해주는 피터루고 걸어가서 덤보 쪽으로 갈라 했는데 덤보까지 50분이여가지고 시티바이크 자전거 타고 가려갑니다 혼자 가가지고 핸드폰을 같이 봐야되기 때문에 안전상 도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바이 잠시 날씨 너무 좋다 바람도 선선 안아기 불고 딱 좋네요 우악 우우 아 시원해 날씨가 너무 좋아 자전거 열심히 타고 여기 주차한 다음에 도착했습니다 한 20분정도 탔네요 와 진짜 예쁘다 여러분 보시죠 넘버 입니다 와 고맙니다 자 이제 저를 찍은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저희 앞에 님들한테 좀 부탁 좀 해볼까요 멋있는 남성분께서 저를 사진 찍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네요 사진 찍어 얼마나 많아요 고마워요 안녕 지금 친구들 있는 곳에 도착했고 화장실 있으면 좀 가고 싶은데 미국은 지하철이나 이런 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참 이게 단점이라니까 스타벅스 안에 가봐야 돼 스타벅스 안에도 화장실이 없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 있을 때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친구들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여기 보니까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아 패트리스 배송장 패트리스 배송장 패트리스 배송장 살짝 구경하고 가요 갑니다 와 대박 지금 짧게 짧게 빠르게 돌아보고 있는데요 원래 첫날에 가려고 했던 계획 장소가 여기인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안 왔거든요. 오게 돼서 다행이네요. 진짜 맵다. 어디서 부모니? 지금 야챠 주이에서 먹을게요. 방금 먹을게요. 클럽광고 올려주시면 돼요. 클럽거트입니다. 클럽거트인데 그렇게FP가 안 돼ですね. 네?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란의 식의 선택들만이 선택되어해요. 사실 왜 잊지 않나요? ランジェ行ってないかな 食べたほうが良かったよ 高いけど今日だけのチャンスだって そうだけどねいろいろ見たいものもあったでしょうか これはね旅行の半分が食べ物だと思う 違いますか じゃあ旅行は何ですか 旅行はやっぱり 観光図の方もあるし 見たり体験したり 俺の50%はこれ 50%は食べ物 半分半分ってことだよね 50%食べ物は大きいな 彼女は? わかる? ちょっとちばらき passado カメラの前に彼女は Webb やったよ ただけど コレアンタウン近いの Mes但はいい 絶対韓国が韓国じゃだよね いつの成長事 私たちは今この場所を permanent Goji まさっきを學しました かまった jotkaが何があるのか それは韓国 compteどうぞ これ韓国だよ それは韓国や 한국의 음식은 맞다 고맙습니다. 맞다 고맙습니다. 맛있어. 아, 우리 오데자. 이것은 짜장, 차飯. 아, 차飯입니다. 이것은 탕수육입니다. 네. 근데 어때요? 진짜 맛있어. 한국의 최초입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나 이거 다 먹었어 맛있어 아 맛있어 처음에 먹었어 처음에 먹었어 처음에 먹었어 처음에 먹었어 처음에 먹었어 맛있게 먹고 H마트 가서 살 거 있으면 좀 사려고요 그 아트인데 먼저 보쌈 시티뱅크 종로상에도 있고 사우나도 있네 와 이태원 포차 비비키 치킨 더 큰 집이라고 있는데 저건 뭐예요 이제 모르겠는데 쭈레즈로 있는데 쭈레즈로 잠깐 갔다 올까 아 쭈레즈로 대박 대박 한국빵이 한국 브랜드빵이 여기 두 줄이야 그 치킨이 뭐예요? 케이크도 네 케이크 가격이 안 좋겠네 간단하게 봤는데 그립네요 이런데 오니까 여기가 이치마트입니다 대박 뭐가 있지? 쭈레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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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국 다행이네 다행이네 맛있어 거기 몇쯤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자 3개 랑 쭈레즈로 가서 한국에는 항공항에 우유가 있는데 제가 밤에 늦게 와서 그런지 일단 그래서 물어봤는데 우유는 따로 조그만한 팩으로 오트밀크 있어가지고 일단 그거라도 사서 돌아가려고요 하지만 한국 과자 보니까 눈 돌아가 빵도 있고 아무튼 다들 한국 음식 맛있게 먹고 같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한국인으로서 기분은 좋네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일본은 뭐예요? 구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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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인스타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영상 영상 구독자 구독자 한국인 그 DAVID 일본 오늘 예전부터 오늘 오늘 혹시 이번 나 공격수회식 직업이 정해져서 직업이 정해져요? 지금 이 시절에는 이 시절에는 정해져요 여유가 그리고 첫 번째 글라데이션 엣세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시간은 빨리 아침에 아침에 밥을 먹고 만족해 아빠 맛있어 치킨? 맛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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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너무 좋다 오늘은 무엇을 도착하셨나요? 스태티오브리바디 네 크루즈 네 크루즈 네 크루즈 여기가 아키나야맛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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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멀리 자연의 신상이 보이네요 거atu 마이 Sydney plutôt 소고기 저희는 무료 페리 타러 왔습니다 네? 오우우우 표현 왜 오우우루 오우우우윾 오우우으우우윾 출발합니다 Schüler 저희는 무료 패리 타러 왔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저쪽에 보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작게 보이겠지만 여기 이게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한 번에 잘 담긴 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예뻐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러면서 트루즈로 타고 타야죠 이 무료페리는 일단 내리고 반대쪽으로 가서 다시 타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기다리면 그냥 반대쪽으로 다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혹시 무료때 무료로 타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반대쪽 페리를 타러 왔습니다 아까 탔던게 저거 내부는 이런 버스이네요 이제 다시 호텔로 돌아가서 짐 챙기고 공항으로 떠나는 일밖에 안 남았네요 가방 오려고 하면 참 긴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뉴욕을 충분히 즐기는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언제 뉴욕에 올지 모르겠지만 그땐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재미나게 놀고 싶네요 끝이네 이제 다 dri오고 다 dri오고 빨리 빨리 by 저희 베드에 온다 irit 手術 手術 どっちでも変わんないっしょ いやー変わるよ ニューヨークのがいいんじゃないな ダブルで いいベッドだったよ 一人でやってました 最初の日にじゃんけん棒 買って 俺のカース そこで本当に運命 別れた じゃあ本当に行くんだ じゃあバイバイニューヨーク バイバイ さよならニューヨーク バイバイ